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 디엘무디의 사후 체험입니다. 임정 직전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경험한 놀라운 영적 간증이죠. 시가코의 구두 판매원이었던 트와이트 무디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899년 8월의 어느 무더운 일오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 나보다 더 진실로 살아있을 것이니 나는 1837년에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1855년에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죽습니다.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무디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추운 겨울 아침 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최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임종하던 날 밤 새벽 3시까지 그의 사이인 피트가 곁을 지키고 있었고 이어서 그의 아들 윌 무디가 교대하여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약 1시간 동안 잠을 잔 후 깨어나 작은 목소리로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간호하고 있던 아들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잠을 깨우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윌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참으로 아름답고 항울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란 진정 달콤한 것이야 이곳에는 골짜기가 없어 하나님의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해 나를 대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혼수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에 대한 불평은 없이 희열이라 불렀습니다. 의사들의 노력 끝에 무디는 다시 깨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문에 갔었다 너무 아름다웠으며 그곳에서 아이들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보았냐고 물었을 때 무디는 아이렌과 드와이트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의 죽음에 다다랐음을 깨닫고는 말했지요. 머무를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르겠지만 때가 오면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디는 영생에 대한 존조를 느꼈습니다. 꽃술에 천국으로 가는 불가시의 마차가 방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처음에 죽음을 예측하고 일시적으로 천국 경험을 했습니다. 저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에서 이미 죽은 자신의 아이들과 성스러운 감격을 본 뒤 다시 이 세상으로 전이되었던 것입니다. 무디는 후에 두드러진 평온함과 기대감을 안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62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희열을 느끼면서 그의 영혼은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무디의 전도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수십만 명을 죽기로 인도한 19세기 미국의 대풍 전도자 무디가 하루 한 사람에게 꼭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 대상을 찾는데 한 술주정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로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술주정병이는 화를 벌컥 내는 것이었습니다. 무디는 쫓겨오다시피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나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술주정병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으나 그 후 그 말이 내내 기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지 못한 근심이 한 심량을 회개하고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디엘무디는 참으로 탁월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의 마지막 임정시에 디엘무디처럼 희열을 느끼며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